21번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22번 포장음을 어떻게 해 드릴까요? 23번 이 빵 참 맛있네요. 이 빵 참 맛있네요. 24번 운동화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운동화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수첩입니다. 2. 신문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여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수첩입니다. 2. 신문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여권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치과입니다. 2. 내과입니다. 3. 정형외과입니다. 3. 정형외과입니다. 4. 산부인과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slic Kayn matinee dicen tio 홍영외과입니다. 3. 정형외과입니다. 4. 산부인과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가방을 고르고 있습니다. 2. 가방을 사고 있습니다. 3.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가방을 고르고 있습니다. 2. 가방을 사고 있습니다. 3.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28번 라면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봉지 있습니다. 2. 여섯 봉지 있습니다. 3. 다섯 박스 있습니다. 4. 여섯 박스 있습니다. 라면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봉지 있습니다. 2. 여섯 봉지 있습니다. 3. 다섯 박스 있습니다. 4. 여섯 박스 있습니다. 5. 여섯 박스 있습니다. 29번 이 사람은 다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1. 2. 2. 3. 3. 3. 3. 5. 7. 7. 6. 9. 9. 10. 9. 11. 3. 연고를 발랐습니다. 4.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30번 왜 그래요? 뚜안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1. 네, 뚜안 씨 좀 바꿔주세요. 2. 네, 뚜안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3. 네, 뚜안 씨와 지금 통화 중이에요. 4. 네, 뚜안 씨가 집에 없는 것 같아요. 5. 네, 뚜안 씨 좀 바꿔주세요. 2. 네, 뚜안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3. 네, 뚜안 씨와 지금 통화 중이에요. 4. 네, 뚜안 씨가 집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안전화를 신을 필요가 없어요. 2. 네, 안전화를 신으면 좀 불편해요. 3. 네, 불편해도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해요. 4. 네, 안전화가 오래돼서 새로 사야 해요. 5. 일할 때 안전화를 신을 필요가 없어요. 5. 일할 때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1. 네, 안전화를 신을 필요가 없어요. 6. 네, 안전화를 신으면 좀 불편해요. 3. 네, 안전화가 오래돼서 새로 사야 해요. 3. 네, 안전화가 오래돼서 새로 사야 해요. 2.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올게요. 3. 창문 옆에 앉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요. 4. 조금 후에 창문 옆자리를 잡아드릴게요. 1.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십니까? 여기 창문 옆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1. 좀 추우니까 안쪽 자리에 앉을게요. 2.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올게요. 3. 창문 옆에 앉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요. 4. 조금 후에 창문 옆자리를 잡아드릴게요. 3. 벌써 근로계약 기간이 다 되었네요. 재고용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1.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3.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더 남았어요. 4.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5. 벌써 근로계약 기간이 다 되었네요. 재고용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1.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2.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3.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더 남았어요. 4.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34번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송금 수수료도 적게 나와요. 2.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4.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5.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5. 송금 수수료도 적게 나와요. 6.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4.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35번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불편한 데는 없어요? 1.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겠어요. 2. 작업복 단추를 모두 잠글게요. 3. 작업복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4. 작업복 지퍼를 올리면 좀 답답해요. 3.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4.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5. 불편한 데는 없어요? 1.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겠어요. 2. 작업복 단추를 모두 잠글게요. 3. 작업복 단추를 모두 잠글게요. 4. 작업복 지퍼를 올리면 좀 답답해요. 4. 작업복 지퍼를 올리면 좀 답답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36번 37번 제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사람들의 아픈 이를 치료해 줍니다. 제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사람들의 아픈 이를 치료해 줍니다. 38번 38번 오늘 점심도 배달 도시락이에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요. 여긴 알아서 매일 다른 메뉴로 배달해 주거든요. 점심마다 뭘 먹어야 할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나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요? 듣고 보니 저도 한번 신청해서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점심도 배달 도시락이에요? 그래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요. 여긴 알아서 매일 다른 메뉴로 배달해 주거든요. 점심마다 뭘 먹어야 할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나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요? 듣고 보니 저도 한번 신청해서 먹어보고 싶네요.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은행에 먼저 다녀와야겠군요. 수루 씨, 인터넷 뱅킹 하는 방법 아세요? 네. 먼저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은행에 먼저 다녀와야겠군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감사합니다.